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했고요. 1점이에요. 너무나 쉽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이 선사시대 파트는 이런 식으로 고구학적인 성과 이런 신문기사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사료를 우리가 처음 본다라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1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 고구학적인 어떤 성과, 그 다음에 생소한 유적지, 지명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드려요. 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자, 여기 있습니다. 가시대에 처음 사용된, 뭐죠? 비파형 동검이에요. 자, 이 비파형 동검과 함께 발견된 이 유골은 당시 여성의 지위를 연구하는 데 기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자, 이 비파형 동검 처음 나왔던 때 언젠가요? 자, 그렇죠. 여러분,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이 시기는 변홍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어떤 계급이 형성됐던 시기이기도 해요. 또 이 청동기는요, 이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또 건국이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선택지,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우경, 소를 이용한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자, 이거는 청동기는 아니고, 이게 널리 보급된 거, 이거는 철기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주로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그렇죠. 이 시기는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착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후가 따뜻한 곳,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곳, 이런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던 때였기 때문에 동굴이나 그냥 때에 따라서 막집고 허무는 이러한 막집에서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기 어느 시기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구석기 시기 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많은 인력이 고인돌 축조에 동원이 되었다. 자, 정답, 우리 이거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 시기 때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의 계급 구조가 발생된 거, 우리 고인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올라가는 덮개돌의 무게가 많게는 10톤 이상까지도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올라가는 이 덮개돌의 무게, 약 1톤 정도의 성인 남성들 농사하지 않고 10명 가까운 이러한 인력이 여기에 동원돼서 이걸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수치 이게 10톤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의 인원들이 여기에 동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학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 고인돌이라고 하는 무덤 자체가 아마도 이거는 지배계층,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청동기 시기 때 고인돌 축조. 이거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자, 가락바퀴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서 돌돌돌돌 실을 뽑아내는 형태. 그래서 이 시기 때는요. 세련된 옷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원시 형태의 어떤 수공업,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자, 이거 신석기 시기 때로 보고 있습니다. 자, 농경과 목축을 통한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경, 목축, 시작이죠. 자, 이거 역시 신석기 시기 때. 그래서 그 이전 구석기와는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경제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또 신석기,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정답 3번이고요. 자, 문제 출제는 이런 식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러한 굵직한 어떤 특징들, 이런 특징들 선택지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게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항 볼게요. 자, 항상 우리 두 번째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이렇게 여러 나라 문제, 그리고 이 여러 나라들의 어떤 풍습, 사회, 경제 모습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 점이고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에서는 매년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무천이 열렸다. 이거 짝꿍처럼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화원은 무천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수학의 기쁨을 음악과 춤으로 표현하는 농악놀이를 개최합니다. 자, 이거는 동해입니다. 동해, 무천이에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 동맹과 같은 제천 행사가 있고요. 또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 영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영고가 열렸던 시기는 12월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농사하고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수렵적인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부여 마지막 삼한, 삼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계절제, 그 다음에 수린날,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집니다. 제천 행사로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한 구역이 별도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도, 소떼, 그 다음에 천군,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재정일치사회 아니고요. 재정 무슨 사회? 재사와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재정 분리사회였던 삼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연결을 시켜드리면 재정 분리 말고요. 재정이 일치되어 있었던 사회가 있었어요. 그 시기는 어느 시기죠? 고조선입니다. 단군안검의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 삼한은 재정 분리사회, 소도, 소떼, 천군, 이런 키워드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 그렇죠. 책화, 시족사회의 어떤 풍습들 남아있는 거고요. 자, 이 책화가 있었다. 동해, 책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2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화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신라의 화백이죠. 자, 요거는 이제 만장일치제 형태로 운영됐던 회의체계고요. 자, 조금 더 나가 보게 되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도 저런 회의 기구가 있었죠. 회의체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재가회의,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사함회의, 이런 게 있고요. 자, 4번 보시면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행정구역 체제처럼 사출도를 주관했어요. 자, 이거 어느 나라? 그렇죠. 요거 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자,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약 3개의 조항 정도가 내려져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거 어느 나라?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각 나라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거. 요게 2번 문제 아니면 3번 문제에서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미축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저 덩이세들은 덩이세, 김수로, 김수로가 건국한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어. 자, 맞아. 덩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주변 국가의 교류에도 활용하였대. 자, 변한 지역 일대에서 우리 삼한을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삼한, 마한, 변한, 진한. 자, 이 일대, 이 변한의 일대에서 출발했던 가야를 지칭하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대화죠. 자, 그러면 이 가야에 해당되는 내용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법흥항 때 신라의 복속이 되었다. 그렇죠. 가야는요. 초기에는 금간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가 형성이 됐었고요. 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되면 이 금간가야가 연맹체가 대가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윤에 광개토대항에 신라의 왜구를 격퇴해주면서 그 일대 주변에 어떤 고구려의 군사가 주둔이 되면서 간섭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금간가야 연맹체가 흩어지고 대가야 연맹체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금간가야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했느냐. 신라의 이 금간가야는 법흥항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대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의 진흥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자, 법흥항 때 신라의 복속이 되었다. 자, 정확하게 지금 이거 금간가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앞에서 미축은 이 나라 철기, 철문명 굉장히 많이 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교류를 했고 김수로가 시조이고 금간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하나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였다. 위례성, 이거 어디의 첫 출발이죠? 그렇죠, 이거는 백제의 첫 출발이 되겠고요.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주, 행정구역을 구주, 그 다음에 작은 수도 오소경을 둔 거예요. 자, 이거는 신라가 땅덩어리가 넓어진 만큼 행정구역과 수도를 한쪽으로 치우친 이 수도를 보완하기 위한 책으로 지방행정구역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 건데요. 자, 구주, 오소경, 이거는 이제 통일실라고요. 정확하게는 신문항식이 무렵에 정비가 됐죠. 자, 그 다음에 태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태학 설립, 자, 이거 어느 나라인가요? 이 태학, 중앙에 태학을 설립한 거, 이거 고구려입니다. 정확하게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또 뭐 불교를 공인하기도 했고, 율령을 반포하기도 했던 고구려의 소수림왕, 또 잘 기억해야 되는 왕이죠. 자, 박씨와 석씨와 김씨,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자,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래서 앞에 시조가 이렇게 세 명이에요. 박혁허세, 석탈의 김할지. 이렇게 박씨, 석씨, 김씨와 돌아가다가 이게 나중에 내물마리깐 시기 때 가게 되면 김씨를 중심으로 왕위가 세습되는 형태를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신라의 초기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실게요.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키워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어요. 웅진이에요. 백제의 수도, 이 웅진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백제가 한 성에서 웅진으로 수도가 밀린 이후에 상황에 올라온 이 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키워드를 준 카드는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거죠. 1971년에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슨 무덤? 벽돌 무덤의 주인공이에요. 예전 우리 고분에서는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고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덤 같은 경우는요. 안에 있는 껴묻거리 그대로 발견이 됐고 묘지석까지 발견이 되면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됐어요. 2018년 역사기록과 출토 유무를 토대로 국가공인 표준영정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25대 백제왕, 무령왕에 대한 설명이네요. 내용을 보시면 독서산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신라 하대에 국학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졸업시험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 독서산품과 우리 폐쇄적인 신분제였던 골품제 이거를 좀 보완하는 책으로 이게 잘 운용이 됐다면 이 신라가 멸망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독서산품과 원성왕 때입니다. 결국엔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저 독서산품과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을 했죠. 수도가 다시 우리 웅진에서 가까스로 밀린 다음에 수도를 다시 사비, 그리고 국호 남부여로 변경했던 왕 다시 한번 백제 중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 백제의 성왕이고요. 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무령왕에 대한 정답이고요. 수도가 웅진으로 밀리게 되면서 왕족의 권위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지방에 대한 통제정책 중앙지권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방행정체제를 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무령왕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영혼이 즐기자라고 하는 연호 자, 이거 누구죠? 광개토대왕이죠. 자, 다음 5번 보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어요.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온 거 백제의 요거는 침류왕식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국가 파트는요. 나라가 조금 얽히고요. 왕의 업적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왕들의 업적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미축은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역사동아리 사진전이고요. 우리 동아리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 역사교과교실로 오시면 사진을 감상하면 이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백제와 일본의 교류예요.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이죠. 칠지도. 백제가 양한 근초고왕 시기 때 전성기를 누릴 무렵쯤에 일본 외에게 저렇게 칠지도를 7개 칼 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래서 백제의 어떤 이런 세공의 형태, 이런 작품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기술적인 면들도 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당시에 이 백제가 얼마나 전성기를 누렸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일본과 백제 간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도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의 칠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 호명그릇 같은 경우는 어디와 어디의 관계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신라, 뇌물마리칸 시기 때 고구려가 이 신라의 외구가 많은 것들을 격퇴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이후에 이제 보여지는 어떤 호우명그릇,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박 같은 경우는, 삼박 같은 경우는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성덕대왕 신종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경덕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을 기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경덕왕 때 시작이 됐는데, 완성은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 시기 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금동연가 칠련명 열의 입상, 저 광배 뒤에 명확하게 이러한 글귀가 찍혀 있어서 우리가 이 열의 입상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거 어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거는 고구려 겁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천마도예요. 자, 이 천마도 말의 안장에 그려진 거고요. 벽화 아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천맛 총에서 발견이 된 그림입니다. 천마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라시기 때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와 외, 둘 사이의 관계, 알 수 있는 거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6번 보실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의 세자 대광현이 물이 수만을 거느리고 투항하자 성과 이름을 하사하여 왕계라 하고 종실의 족보에 넣었다. 자, 거란 동경의 장군 대연림이 대부순 고길떡을 보내 나라를 세웠음을 알리고 아울러 원조를 요구하였다. 자, 그런데 힌트, 여러분들 앞에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뒤에 보시면은 가의 시조 대조형이 나오죠. 가의 시조래요. 사실 요거 하나 보시고 금방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가 같은 경우 요거 발에 해당되는 거구나.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7대 손으로 거란을 배반하여 국호를 흥요, 연호를 천흥이라고 하였다. 자, 그럼 발에 대한 거 골라라. 1번에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설립하였다. 자, 이 성균관의 전신은 국자감이에요. 성중 시기 때 말하는 이 국자감 학교인데 이 국자감의 명칭이 충선왕 무렵 시기 때 성균관으로 계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성균관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서 국민항 시기를 거치면서 교선 초에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조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5군영을 설치하였다. 자, 저 5군영의 출발점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죠. 포수, 사수, 살수, 모병으로 이렇게 훈련도감을 만들면서 이어서 5군영 체제가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조선 중반기에서 후기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를 두었다. 특수행정구역이요. 일반 양민들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또 납부하기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얘네를 차별받았던 양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려시기 때 보여지는 거고요. 자, 4번 보시면 행정구역 역시 남쪽으로는 통일신라가 9주 5소경의 행정체계를 마련했다면 지금 발해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5경 15부 62주의 광활한 영토,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자, 요게 발해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지방세력을, 세력 견제를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상수예요. 올려보내는 거예요. 지방의 자제, 지방의 자제를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상수리 제도 나중에 이게 뭐의 기원이 될까요? 고려시기 때, 태조 왕건 시기 때 실시했던 기인 제도의 전신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신라시기 때 요렇게 보셔야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고요. 당황제와 관리의 대화예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우다 죽은 이자는 누구인가? 자, 어디에서 온 설계도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어떻게 그 공을 갚겠는가? 자, 설계도는 본국에서 진골이 고위 간직을 독점하는 데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이 인물 당시에 신라의 어떤 폐쇄적인 신분제 이거의 폐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위한 거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요거 폐쇄적인 신분제도, 골품제 보여주는 나라 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인제도를 시행하였다. 요거는요, 고려시기 때, 태조시기 때 보여지는 거죠.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여러분, 요거는 짝꿍처럼 하셔야 돼요.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이러한 제천행사들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요거는 부여고요. 자, 전성기에 해동성국으로도 불렸다. 자,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했던 나라다. 자, 요거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선왕식이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발해를 바라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사함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자, 요거는 앞에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백제는 정사함, 고구려, 제가, 신라는 화백해. 자, 요거는 이제 백제죠. 자, 정답은 마지막 5번입니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였다. 청소년 집단이에요.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그리고 국가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직접 전투에 나서서 아주 신라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이 바로 화랑이었습니다. 정답, 요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실게요.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저희들은 안승을 군주로 받들고 신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좋다. 어떻게 서쪽에? 금마저에 머물도록 하라. 그래서 보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저 안승을 올리면서 신라가 지원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지금 아직 신라가 완벽하게 삼국을 통일한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한테는 마지막 과제가 있었어요. 자꾸 우리 한반도의 침략의 야욕을 보이는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문무왕, 그 이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이제 우리의 적은 고구려나 백제가 아닌 거예요. 당인 거죠. 자, 요 상황 시기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쭉 볼게요. 살수대첩을 거쳐서 안시성전투, 이어서 663년에 백강전투, 이 백강전투는 마지막에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백제부흥운동, 여기에 이제 외에 또 지원이 있었던 백제부흥운동입니다. 이어서요, 백제멸망하고 난 다음에 668년 무렵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하고 고구려의 부흥운동까지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676년 당나라까지 몰아치고 난 다음에 신라가 완벽하게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는 바로 요 사이, 정답은 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순서로 출제가 됩니다. 자주 순서가 출제가 돼요. 자, 이 나당연합군이 결성을 하게 되면서 나당연합군이 먼저 결성을 하게 되고 나서 백제를 먼저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멸망이 되고요. 고구려 멸망하고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에 해당하는 지역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이런 쭉 전개 과정들 꼭 정리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8번에 4번이고요. 자, 9번 보실게요.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오른 것은 자, 무구정광 대 다라니 경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경주에 있는 이 탑의 보수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도구를 하려고 하다가 미처 그게 잘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 쪽에서 이제 이걸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국보 안에 또 다른 국보가 있었던 셈이에요. 굉장히 최초의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 오래된 못판 인쇄술이 바로 이 무구정광 대 다라니 경입니다. 그치만 지금 이 무구정광 대 다라니 경은 중국하고의 문제가 있어요. 중국 쪽에서 이거를 우리 쪽에다가 전달한 거다. 우리만의 신라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조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최고의 못판 인쇄술 이야기할 때 보통 팔만대장경판 요렇게 꽂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는 또 초조대장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오른 것은 그렇죠. 정답은 불국사 3층석탑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불국사 3층석탑과 그 다음에 다보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구정광 대 다라니 경 불국사 3층석탑 우리가 뭐 석각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륵사지석탑 우리 이거 예전에 일본에 의해서 시멘트가 발려졌던 탑인데 뒤쪽이 무너지면서 우리 이제는 완전하게 보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이거는 선덕여왕 시기 때 만들어진 분황사 벽돌의 모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림사지 5층석탑 백제의 탑이에요. 이건 백제탑인데 우리가 뭐 소정방의 평제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정방이 백제를 치고 들어왔을 때 이때 당시에 여기다 이제 글귀를 남겨가지고 이게 소정방이 만든 탑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월정사 8각 9층석탑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탑입니다. 고려에 특히 어느 나라 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다각 다층의 탑이에요. 조금 화려하죠. 그래서 신라시대 보여지는 전형적인 3층의 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좀 확연하게 뚜렷히 구분이 되는 탑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려시대의 대간이에요. 고려시대 대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OO의 간원과 중서문화성의 이 낭사를 묶어서 우리는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대간 어사대를 의미하죠. 어사대와 이 낭사를 합쳐서 우리가 대간이라고 불렀고요. 이들은 간쟁이에요. 왕에게 아주 간원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제 목숨을 내놓고 뼈아픈 이야기, 직원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봉박, 아무리 왕이어도 잘못된 조칙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지면 이거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러한 봉박 같은 거 그리고 또 관리의 어떤 인명, 동의하는 이러한 석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간입니다. 어사대의 자, 그러면 내용을 골라보면 국방과 군사의 문제를 처리하는 어떤 회의기구체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걸 고려 시기 때 찾아보게 되면 이거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던 도병마사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였다. 그렇죠. 이러한 역할들 어사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 가게 되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래 가서 이렇게 수령들을 감찰하고 벌주고 혼내주는 우리 암행어사가 있었잖아요. 자, 어사대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해주는 이러한 기능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보시면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하였다. 국정을 총괄했던 건 중서문화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실게요.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자, 이거는 중추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얘를 조금 나눠서 보게 되면 우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거는 추밀. 그리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거는 승선이 되겠고요. 이 승선이 나중에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승정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재정의 출납과 회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재정의 출납, 그 다음에 회계 업무 담당, 이거는 우리 3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3사 같은 경우는 또 고려의 3사와 그 다음에 조선의 3사가 지칭하는 바가 다릅니다. 조선의 3사 같은 경우는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언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때 재정을 담당했던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또 명칭을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